조사님, 군이 위천에 처음 가서 누치를 만났습니다. 기념촬영 해달라 합니다. 이거 땡기는 거 죽은 줄 알았다. 지질지질 작은 고기 잡는 것보다 누치가 낫지 뭘 그래요. 이것도 뭐 쉽게 잡히는 줄 아세요? 오늘 3월 27일. 들어봐요, 빨리. 이거 땡기는 데 죽은 줄 알았어요. 정말 죽이죠? 풍어는 아니지만 죽입니다. 동영상입니다. 날아가요. 오, 예, 동영상, 동영상. 최고의 누치 군이 위천관 가서 축하합니다.